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이 덕성여대 김진우 총장의 지명을 받고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비닐백 사용을 멈추고 에코백 사용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후속 조자로 광주관광재단 남성숙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고고챌린지 캠페인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야 할 것 한 가지씩을 약속하는 릴레이 실천운동입니다.